블루투스의 원리 요즘 지하철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이 있죠? 그건 바로 무선 이어폰입니다. 줄이 없는데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블루투스라는 기능 덕분입니다. 이 블루투스의 원리는 뭘까요? 블루투스가 무선 통신 기술의 한 종류인 건 다들 아실 겁니다. 무선 통신은 주파수를 매개로 하는데 먼저 주파수의 원리를 알고 싶으시다면 누막과 우화, 무선 통신의 핵심 주파수에 대해서를 먼저 참고해주세요. 오늘의 주제로 넘어와서 그럼 블루투스는 이 주파수를 어떻게 이용할까? 바로 알아봅시다. 블루투스는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짧은 거리 내에서 데이터를 보낸다는 점은 와이파이와 같습니다. 하지만 블루투스는 와이파이와 다른 점이 있죠. 와이파이는 한 방향 통신인 것에 반해 블루투스는 쌍방향으로 통신을 합니다. 기기 간 정보 교환이 가능한 것이죠. 옛날에 2G 핸드폰 간 블루투스로 사증 교환을 하시던 것 기억하시나요? 이처럼 블루투스는 기기 간의 정보 전송이 가능합니다. 또 하나, 블루투스는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식이 특이합니다. 블루투스는 ISM이라고 불리는 주파수 대역대를 사용합니다. 이 주파수 대역대는 산업, 과학, 의료 영역 용으로 따로 허가 없이 사용 가능하며 무선 랜, 무선기, 블루투스 등의 기술들이 이 대역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와이파이도 블루투스와 같은 2.4GHz, 이 대역대를 사용합니다. 많은 시스템들이 이 대역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전파 단섭이 생길 수 있는데요. 블루투스는 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. 바로 그 이유는 주파수 호핑입니다. 영어로 프리컨시 호핑이라고 하는데요. 여기서 동사 호흡은 깡충깡충 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블루투스나 ISM 대역대의 주파수를 79개의 채널로 나누어 그 채널을 깡충깡충 뛰어다닙니다. 1초에 1600번 주파수를 아주 빠르게 바꾸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죠. 참고로 주파수 호핑을 하지 않는 와이파이의 경우 와이파이는 차고 개폐문 또는 벨비 모니터와의 주파수 간섭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주파수 호핑을 하기 위해서는 블루투스 기기 간의 동기화가 필요한데요. 블루투스 두 기기 간의 단거리 네트워크는 피코넷이라고 부릅니다. 참고로 피코는 아주 작은 단위기를 뜻합니다. 예를 들어 컴퓨터에 블루투스 키보드, 마우스, 스피커를 연결했다고 합시다. 이 모든 기기들은 각자의 피코넷을 형성하게 되는데요. 마스터 장치인 컴퓨터는 피코넷을 통해 연결된 슬레이브 장치들에게 데이터를 보내거나 요청을 보낼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는 하나의 마스터 기기에 최대 7개 슬레이브 기기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. 각자 슬레이브 기기 간의 주파수 호핑 방식 덕분에 간섭 없이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. 블루투스는 1999년 출시되어 지금까지도 버전이 계속 업그레이드되어 발전해왔습니다. 생각보다 나온 지 오래됐죠? 지금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기술이 되었습니다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블루투스 원리 잘 섭렵하셨길 바라며 음악과 퍼라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